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피조개 회입니다 찜으로만 먹어봤는데 회는 처음이에요 피조개 물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유 살짝 멍게맛도 나고 무슨 맛이러 가야해? 많이 먹어본 맛인데 멍게맛도 살짝 나요 으으음 맛있어 하 볼래 볼래 와아 너무 맛있어 큼큼큼큼 테라스 하압 이것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하나도 안짜요 엄청 맛있어 식감도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짜요 엄청 맛있어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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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잘 먹었습니다 피조개여서 살짝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린 것도 전혀 없었고 식감도 너무 좋고 살짝 멍게향이 났었어요 그리고 손질도 다 돼서 와서 먹기도 되게 편했습니다 물회가 대박이었습니다 피조개 물회도 추천드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